자 다음은 한화손해보험이에요 한화손해보험 어떤 상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 보험함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한화손해보험 이번달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만난지 볼게요 자 업계 최초로 무사고 1년마다 보험료 할인이 되는 약 75% 우리가 그전에 무사고 시에는 거의 38%가 맥스였잖아요 그런데 묻고 더블로 갈게요 75%까지 할인받는 타입별 유방암이 최대 4회까지 보장이 되고요 상해 질병치료비가 면책이 없어요 50만원부터 그래서 면책도 없고요 원래 타사는 요한병원의 치과 정신까지라는 면책이 있지만 지금 하나는 면책이 없다 또 하나는 타사는 유병자 표준형 보험이 100만원부터 시작이 되지만 하나는 50만원부터 가입이 된다 이번달에 지금 표준형에서도 있지만 지금 유병자에서도 50만원 지금 면책이 50만원 이상부터 보장이 되기 때문에 타사의 100만원 200만원보다 더 많은 청구가 가능하다는거 자 압도적인 시그니어 성보험 말해 뭐해 무사고 1년마다 시그니처 할인을 받아요 총 11회 그래서 올해 5회가 아니고요 11회까지 11년이죠 그러면 11년 동안 약 75%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게 매우 큰 장점이란 겁니다 자 융원이 여성전용 아닌가요 맞아요 남성전용도 나옵니다 2월 13일날 자 시그니처 여성보험 최대 약 36% 할인이 되고 5회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 네 그래서 여성통화암이 6회에서 11회로 올렸죠 1월달에 통합전이암도 최대 8회 뇌혈과 활성도 6번 8회까지 그리고 통합상해 지금 메리스처럼 부위별로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암 바로보장 즉시 100% 보장받을 수 있는 무활증 이건 여성분들만 가입이 가능해요 상해 질병치료비 그래서 지금 올 리스크 없이 업계 유일하게 50만원 이상부터 4번 만든 유방암 최대 4회까지 업계 누적 무관하게 보장이 되고요 여성패키지 차병원 혐업해서 패키지 유방 갑상선 자궁단소 수술치유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베타조 사용권이에요 한화 시그니처 여성보험 유방암 수용체 타입 진단비가 나오고요 출산 장려 가입력 보존 서비스 제도가 지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물 한잔 마시고요 자 유방암이 소외감인 여자 고객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유방암 만으로 최대 4번까지 지급이 되고요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다른 타입으로도 재발 보장이 돼요 유방암 보장이 부족하다면 유방암이 소외감이라면 유방암 가족력이 된다면 각각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유방암 A타입부터 D타입까지 진단비가 1억 5천만원 표준체는 만원 하지만 육형이죠 10년동안 입원수술을 안 했다 했지만 7천원으로 약 30%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무사고시에 보험료 할인이 되는 종수수비 네 그래서 이제 하나도 매회 지급 동인 질병 재수술 모두 다 보장이 되고요 업계 유일하게 무사고시에 보험료가 할인이 받을 수 있어요 치행, 재앙저기의 만초술, 요실금, 체외충격화, 만모통, 하이프 이 모든 게 지금 매회, 재수술 시에도 각각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 어깨 유일하게 암세포 도착지마다 따로 전이함으로 8번까지 보장을 돼요 8번 8번까지 각각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유방 최고로 림프절, 오천, 폐, 간, 뇌 1억이고요 전이함 그리고 담보별 보장 5회까지 타사는 거의 보장 횟수도 적은데 5회까지 보장을 받으면서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보장, 내보로에 건강검진 받는다 바로 보장, 가입 즉시 50% 가맹기가 없어요 그리고 90일 면책 없어요 이 모든 게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가맹기가 면책기한이 없다 유병자도 무활증으로 표준책, 건강고지에 따라 보험료도 할인이 되고 만 15세부터 89세까지 하나 바로 보장, 타사 바로 보장, 비교해도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실손보험에 보험료가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죠 대체상품이에요 제2의 실손보험이라고 하죠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20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변동이 없고요 두 번째는 면책조항이 없어요 세 번째는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급여 의료비가 훨씬 더 많아요 건강보험 급여비 중 급여 의료비가 가장 많다 임신, 출산, 제왕절개, 임신선, 당뇨 이런 게 급여 의료비 합산이 되고요 추간판, 신경, 진찰료, 한의원, 출산요법 급여 의료비 합산 그리고 만성질환, 고혈압, 고지혈, 당뇨 급여 의료비 합산 면책기한이 없고 가맹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간 영수증을 모아서 나중에 제출하시면 거기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해 치료지원비 하나와 타사 경쟁력이에요 갱신주기가 20년까지 맞습니다 타사는 10년 10년 후에 보험료 많이 올라가겠죠 유안병원, 정신병원이 다 돼요 하지만 타사는 다 안된다 물론 유안병원, 정신병원 가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죠 무사고 할인 하지만 타사는 없다 상해 질병 50만원 구간 하지만 타사는 거의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상해 치료지원금 100만부터 천만원까지 하지만 355만, 355, 355만 가능하다 그리고 100만부터 천만원 동일 기준 보장보험료가 17,000원 20년 갱신형인데 지금 타사보다 10년 갱신형보다 보험료는 비싼 거 당연하죠 하지만 그리 많이 비싸진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디 헬스케어 서비스예요 여성의 자신은 하나손해보험 최고의 건강관리기업 GC케어가 제공하는 이게 뭐냐면요 하나손해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GC케어 건강정보제공, 난소기능검사우대 전문가 상담을 할 수 있고요 2단계는 난입센터, 가입력, 의료 및 치료지원 이런 것도 해주고요 세번째는 심리상담, 일상복기 프로그램, 임신출산, 이리둥기, 방문간호 컨설팅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가족이 웃게 하는 빅4 네 그래서 내역과 허술성 진단시 50% 나비면제 내역과 허술성 진단비 최고 5천만원까지 어린이 보험은 아이사 19천만원 나머지는 1,500 간편 레이디암은 3년 5호 고질해도 보험료가 3호 초간편으로 가입을 해도 3호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3개월 이내 입원수술 추가 재검사 5년 이내 암내심 3개월 이내 여성질환 무고지 1개원만 지나도 여성질환은 고지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매우 큰 장점이 있어요 1개월 이내 진단 속에 입원수술만 아니면 병원사 선임비 4등급에서 97등급까지 대인, 형사비급 주수별로 6주 이상은 42에서 61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1개월의 넘버 패스 병원사 선임비 없기 유일하게 중상에 4등급부터 7등급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나머지는 거의 다 안된다 약속기소, 불기소, 병원사 선임비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타사는 경찰 조사, 불송지, 병원사 선임비용만 나머지는 11등급 오우 11등급 뇌진탕이죠 뇌진탕금이 최고 100만원이 나왔어요 뇌진탕 100만원 요거 장점이 있네요 뇌진탕 100만원 롯데가 뇌진탕 100만원이 나왔다가 다시 60, 50 장난치죠 근데 한화야가 파워풀하게 11등급 뇌진탕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뇌진탕, 비골골절, 손가락골절, 발가락골절 11등급은 뇌진탕 안면부, 비골골절, 수지골골절, 수족지골골절 그래서 6에서 8, 7 이하의 치과보철 상태는 11등급 아 선생님 머리가 어지러워요 이렇게 해서 진짜받으면 11등급 나올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자 나머지는 하나는 여기서 끝나도록 하구요 일단 롯데처럼 11등급 시에 100만원 차이가 탑재가 됐다 네